오늘 소개할 합의첩은 우리나라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1683-2호입니다. 1호는 다산정야경의 행초사경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어서 똑같은 필체와 내용을 담은 합의첩이 발견되어서 다시 2호로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다산정야경의 가문에서 갖고 계시다가 6.25 동란을 즈음에 그 종족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2004년 어느 곡물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고 2010년에 세상에 드디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첩에는 다산정야경의 1801년부터 1818년에 걸친 강진의 유배생활 가운데에 가족을 생각하는 애틋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산정야경의 인품, 슬아에 데리고 있지 않았던 아들과 딸에 대한 연민과 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우리 국립민속방명관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첩에는 선비로서의 마음가짐과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갖추할 도리와 효,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어 쓰는 가치, 생활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경직의방이라는 내용입니다. 경의, 직례, 의의, 방외라고 해서 여덟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바르게 해서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고, 의로운 행동으로서 밖을 다스린다는 의미로서의 주역이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여기 이 여덟 글자를 네 글자로 줄여서 경직의방이라고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방정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뜻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경직의방을 앞글자들, 뒷글자들 모아서 얘기하면, 경의를 직방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경하고 옳은 일은 여기서 바로 당장 하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필이라는 것은 붉은색의 치마의 뜻입니다. 여자들이 시집 올 때 갖고 온 예복으로서의 붉은 치마인데요. 이것이 시집 온 지 2, 30년이 지나면서 색이 갈색으로 발했고, 그것을 조강지처인 홍혜완 씨께서 강진에 유배 중인 다산에게 보냅니다. 이에 대해 다산 정영학은 따뜻한 말로 아들들에게 경계하는 말을 보내고요. 나아가서 부인한테도 현모양처가 될 것을 당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필에다가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필 첩에 적힌 것처럼 옳은 일과 바른 일, 사람들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현실에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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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